삼익아파트는 일단 입지적으로 그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하고는 좀 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어진 지도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받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선호도는 상당히 높아요. 요 지역이 삼익아파트 빼고 다 주변 지역이 단독 다세대 빌라거든요. 그래서 단독 다세대 빌라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하면 삼익아파트를 선호도가 높은 데 비해서 입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서 상승 여력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매도하는 거는 제가 찬성 의견 드리고요. 요걸 매도하고 새롭게 건물 짓고 있는 롯데캐슬 보고 계신가 봐요. 네. 거기하고 광명역 부근하고요. 자 롯데캐슬만 일단 비교를 해드리면요. 롯데캐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남서울 힐스테이트라고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금천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울 힐스테이트가 저 밑에 있고요. 그 옆에 골드 롯데캐슬 골드 2차, 1차, 3차가 되는데 30평대로 보면 한 5억 대 초반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 입주한 남서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4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신규 분양하는 거하고 단지 규모도 1,700세대 정도로 해서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롯데캐슬 골드는 금천구청역에 가까이 붙어 있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좀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로 가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로 인한 가격 차이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안을 한다면 이 5억 천만 원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광명역 같은 경우는 광명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선호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롯데캐슬보다는 광명역 쪽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